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는 오늘도 그냥 옆으로 좀 행복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젓갈을 깨고 지금 이 저점 아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어느정도 박스를 위아래로 흔들다가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20 이상은 올라와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주고 여기 위에서는 여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흔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도 딱히 거래할 종목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돈 들어온 종목은 삼성 스펙 종목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대금이 너무 적어서 거래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무증 테마 예전에 무증으로 잘 나갔던 애들 그 중에서 실리콘트가 상한가를 갖고 노토스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고 공구먼이 가장 먼저 움직였었죠. 어쨌든 3,4일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성 스펙이나 무증 쪽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은 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런 종목에 돈이 쏠린다는 것은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종목에 간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타 1일차로 골라왔던 노토스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점심쯤에 상승했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이 한 6%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단타로서는 반등이 나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찐대장주로는 상승을 했지만 꼬리를 너무 길게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대장주에서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대장주가 되려면 이렇게 양봉이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좋거든요. 그러진 못했고 그 다음에 단타 종목은 내일 단타 할 종목은 오늘 종목에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까지 중에서 대장주 후보를 좀 찾아보면 삼성전자는 아니고 노토스도 아니고 포스코케미칼은 고점을 돌파해줬네요. 이 점은 좋아보이지만 저는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고 삼성 SDI도 여기를 돌파해줬네요. 종목들이 좀 박스권을 돌파해준 종목들 우량주 중에서 있는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불 아니고 역시나 오늘도 딱히 이렇다 할 종목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온 종목 중에서 지수가 옆으로 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좀 의지가 보이는 종목들 차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위로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이지만 내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오늘까지는 지수가 좀 위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